그럼 싸인이라도 해주세요. 여보. 여보. 너 뭐야.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다리야. 무슨 짓이야? 당신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이 애인이 일단 보내고 얘기하자. 가봐. 안 돼. 너 못 가. 언니 얘 보내면 안 돼. 어떻게 된 거야 애인 씨? 본부장님이 불러서 왔습니다.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. 뭐? 정말이야? 네. 내가 다 얘기할게. 일단 이 애인이 보내자. 당사자 없이 무슨 말을 해? 다 보내놓고 오빠가 다른 말 하면? 진다이. 일단 너부터 가. 언니 혼자도 그러고 내가 어떻게 가? 아주 침대에 한 살림을 차리셨네. 아니 식당 앞에서부터 내가 이상하다 그랬지? 아주 작정을 하고 꼬신 거야. 해인 씨.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? 본부장님께 직접 물어보세요. 너 언제부터 여기 들락거렸니? 본부장님이. 이게 말끝마다 본부장 타령이야. 본부장이 네 친구야 아빠야. 그만둬. 죽어도 집 꼬리 짓단 소리는 안 하네. 해인 씨 여기서 나가줘. 다행히 너도 가. 나는 왜 부탁이야. 가줘. 안 가. 알았어.